일어났네. 일어났네. 이게 어떻게. 이거 어떻게 된거지? 아니, 아니 왜 호텔에 왜 혜선이랑. 아, 설마. 네 옷은 세탁 서비스 맞겠어? 곧 올거야. 너 어제 오바... 저 혜선아. 우리 어제 혹시... 잤어? 잤어? 잤지. 오늘. 이리 와. 저 혜선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빠 зл'm рас 으 으 으 으 으 너한테 민폐 미친 찌흑 지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